오늘 개천지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서울 경찰 박물관에 다녀왔는데요 오늘따라 차량 통제가 심해서 알아보니까 강화문 지폐가 있는 날이었더라구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버스들이 있는데 강화문 지폐 차량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겨너갔으니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층에는 아이들이 경찰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경찰차나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찰차나 오토바이를 타려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죠 2층 체험회장에는 지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범인들의 몽타주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112 신고센터도 있고요 아이들과 감옥놀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이 모닝이 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 구석에 있는 곳이 바로 화장실인데 엄청 좁았어요 아이들이 직접 범인의 손에 수갑을 채워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게 바로 상경험이겠죠 5층 역사회장은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두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아이들의 엄마가 손수 그려준 경찰 옷이에요 저희 큰아이가 애기 때부터 경찰이 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4층 이해장에는 경찰 헌장, 과학수사, 마약수사 활동 등 어른들에게도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공간이었어요 3층이 networks의 조항으로 듯аемся 이곳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작은 도시를 축소해 놓은 이 모형의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곳에 불이 켜졌답니다 지금 보시면 반짝반짝 불이 빛나죠? 아이들이 내가 도시의 어두운 곳곳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체험인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공간이었어요 저희는 다시 1층으로 돌아가서 기념사진들을 찍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보실까요? 아이들과 하루를 보내기엔 경찰 박물관으로는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경찰 박물관에서 우측으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도니문 박물관이 보이는데요 도니문 박물관은 어른들에게도 정말 재미있는 곳이니 한 번쯤은 꼭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도니문 박물관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도니문 박물관 마을로 들어가 보니 때마침 검술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디서도 보지 못할 검술 공연 함께 감상해 보시죠 4, 2, 2, 3, 2, 1, JOSH 퇴in 한 Nou 4, 2, 3, 2, 1 5, 2, 3, 2, 1, споко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분이 대장님 같으신데 정말 활 솜씨가 고수같이 보이더라구요. 칼 솜씨 뿐만 아니라 정말 내공이 깊으신 분 같았어요. 진춤 was. 그리고 문의 시 Hub Lbru 입니다. 유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아이들도 신기한지 재밌게 보더라고요. 바로 옆에는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공간도 있었어요. 교복이 정말 특이하죠? 숨 쉴 틈도 없이 다음 공연이 바로 진행되었는데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과연 저 검은 진짜 검일까요? 혹시 지인이나 가족 중에 외국인이 계시다면 이곳을 꼭 한번 같이 방문하시라고 강력 추천드려요. 정말 환상적인 무대였어요. 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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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는 çok 많은 빈의 빈은 인간이 되었어요. 그러나 올해의 빈은 인간이 되게 잘하네요. 여러분, 저희랑 같이 보고 계시는 게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서점은 인간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의 김은이 정말 즐거워.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지는 여전사의 검술실력 우리나라의 저력을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잔다르크보다 더 훌륭해 보이지 않나요? 하늘 아래 펼쳐지는 여전사의 검술실력 한 번 더 훌륭해 보이지 않나요? 사야! 우리 오늘 때로는 한 번 더 훌륭해 보이지 않나요? 한 번 더 훌륭해 보이지 않나요? 한 번 더 훌륭해 보이지 않나요? 100년 이상의 우리나라 역사를 볼 수 있는 돈이문 박물관 마을의 생생한 현장을 이 짧은 영상으로 모두 다 담을 수 없는 점이 너무 아쉬운데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부 영상에서 돈이문 박물관 마을 생생한 현장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공연 외에도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돈이문 박물관 마을의 체험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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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